아는 분이 먼저 나와서 비트에 맞춰서 댄스를 보여주시기 바라며 자 여러분 박수 한 번 불러주시기 바라며 요오 네 벨럴가 있어 아는 쎌 노래 불러주네요 말화야 네 다음 곡 들 Break 에이산 내러줘야 완전 컴퓨터 나와 똑같아 넌 잘 안아줄래 에이산 고자 눈에 갇고 많이 눈빼만 따라줘 에이산 오우 에이산 오우 눈빼 눈빼 날 따라줘 Let's bring you back 역시 엔진세대 최고빠질 때가 언제인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자 다음 곡 드립니다 Let's bring you back tonight 에이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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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우 오우 어 오우 오 오우 근데 제가 리허설 때 봤는데 제가 너무 좋아하는 분위기 그게 안 나왔어요 사이에 깨끗한 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Can you feel it? 아, 시간을 오늘! 자, 밀당하면 Can you feel it? Can you feel it? 하나! 음이하시고 그런 숨세요 넌 날아와는데 You do a feeling 흔들어 타오기 아래로 1, 2, 3, 2, 4 갑니다! 여기까지! 야, 오늘 큰 곡 건졌다 네, 큰 곡 건졌어요 잠깐만요 그리고 이게 준비가 따로 되어있다고 하는데 1승 배틀로 연정씨랑 재우씨 무대가 준비되어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틀어드리면 돼요? 아, 맞습니다 자, 비킹니다 뭐, Was that this one? Yeah! You're today And you're here Wow 여기까지! 아가구 부스레 부스레 유원의 슈리슈리슈리 보니 포니 유원의 포니 나 다 푸드 찔러줘 부스레 나 다 푸드 찔러줘 예! 여보 인사세! 감사합니다. 언니 아, 제가 너무 멋있다. 재윤 언니라고 불러야겠어. 아, 춘달춘 언니예요? 아, 예. 앞으로 놔도 돼. 예. 우리는 언니로 불러야 될 것 같다. 아니, 무대가 끝나고 나니까 다시 막내 비주얼로 돌아오는 어, 이런 세계반 국보기 좋아해요. 좋아요. 네. 재윤씨, 뭐라고 말씀 좀 해주세요? 어, 어, 어. 다음 투게임 때는 또 다른. 그래요? 다음을 이렇게 예고해. 전문적으로 무덤을 받아. 아, 그렇지 않아서. 아니, 아니, 아니. 저희는 너무 더 멋진 거예요. 완전. 아니, 우리 큐비스. 우리 그 V라인만 이런 거 뭐 하시잖아요. 네. 생방송으로 뭐 할로윈 컨텐츠도 하고 라이브로도 하시잖아요. 네. 그렇게 다 봐요. 그런데, 정말 깨알고 우리 하은씨가 꼬박꼬박 잘 짚어주시네요. 네. 이 중간중간에 비틀이 없어요. 아, 원래 오염 한 걸 잘 안 좋아해요. 아, 이해들은 다 길거리지 않는 거에요. 아, 이해를 시작합니까? 아, 저도요. 네. 여기 뭔가가 I입니다. 아, 그래요? 아, 됐습니다. 여기면요? 여기 다 I입니다. 아, 다 I입니다. 여기만이에요? 네, 여기만입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2로 시작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왜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맞아요 남대를 담았는데 왜까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는 엔트제입니다 처음으로 오~~~~~ 이해를 같은 걸로 예예 이해를 같은 걸로 일단은 뭐 리더의 자질이 있다 이 정도로 와~~~~~~~ 그렇게 넘어가죠 자, 다음 질문이 있습니까? 네, 마이크 넘겨드리고 또 선물 드리고 싶습니다 네 혹시 오늘 있었다는 얘기까지 지금 뭐 라이브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가장 멀리서 갔다 계십니까? 네 여기 김에서 오신 분이구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네 이본보다 안 걸어도 됩니다 오늘 오시기까지 먼 걸음 하셨을 것 같은데 저는 참고로 파도에서 왔거든요 육시를 1키로 갈렸습니다 이 정도 없으십니까? 다들 근거리에서 사시나봐요? 서울 편이시나요? 네 어디?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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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이죠 예 파도 보관 보죠 인천에서 꽃다 보이셨어요? 가실게도? 가실게도? 비올텐데? 우산 써서 괜찮다 큐빅스를 볼 수가 있다면? 큐빅스를 볼 수가 있다면 우산 쓰고 괜찮다? 어 예 저분이 우리의 SOS가 아닌가 싶습니다 박수 저희가 부를게요 예 아니 이 팬분들은 스타단아라고 저분도 귀여워시거든요 귀여워요 제니 아닙니까?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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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이고 있죠 저희 팬분들께 한마디 오늘 비 정말 많이 왔거든요 아침에 이건 허리케인이 아닌가 싶었는데 그래서 사실 텀비는 것까지 생각했었어요 아 문천씨 지금? 맞으셔서 저 너무 감동입니다 마무리 표준으로 마무리 감사합니다 우리 채윤씨 안달아가고 조심하시구요 강풍주의고덕방입니다 혹시 질문이 있습니까? 네 발음을 많이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인천도가 멀리서 온 분도 좋구요 오늘 특별한 날이 다 있습니까? 네 저는 누구랑 얘기하고 있나요? 댓글로 닮으시는 것 같은데 제가 확인을 실시간으로 문제 써서 아 미안합니다 나중에 저희 댓글 다 확인해 주실거죠? 네 네 네 그렇죠 네 그런 리뷰 시간도 좀 있었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멋진 활동만 남아있습니다 여기 멀리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가까운 데도 시간 내주시던 이 비완 네 또 이런 호우주의고 다 뚫고 오신 분들입니다 강풍주의고 다 뚫고 오신 분들과 포토타임을 저희가 한 명 한 명 나오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쉽게 안 나오시더라구요 단체사진 아 좋아요 단체사진 뒤로 돌아서 뒤로 돌아서 여러분과 함께 찍는 시간 다 지구요 그리고 아 네 그래서 이따가 이따가 차례차례 원하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포토타임 둘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큐빅스 이즈앨범 더 블랙 블루하트 싱글앨범 쇼피스 진행했구요 지금까지 저는 진행의 MC 박터였습니다 네 다시 한 번 했어요 말하세요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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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큐빅스 또 젤리 사랑해요 네 그럼 이것으로 오늘의 쇼피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뭐 제가 주인공은 아니었지만 진행의 MC 박터였구요 네 포토타임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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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고맙하세요 네 뒤로 돌아주시면 우리 맨저 업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 라이브 촬영은 다 끝났는데 아까 주시씨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윤진짱 먼저 찍을까요 네 좋아요 하나 둘 셋 네 그리고 전체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부끄럽다 오늘 안 나온 것입니다 마스크 쓰시면 됩니다 네 네 자 우리 맨저님 촬영을 한번 도와주시죠 네 네 팔이 좀 아쉬운가요? 네 네 괜찮아요? 네 네 네 이 모습도 한번 찍어주시고요 네 네 가운드 한번 와주세요 네 네 가운드 한번 네 네 하트 한번 해주고요 하트 한번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이게 재미있는게 여러분이 마스크를 쓰고 계셔가지고 누가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손 들고 포즈를 네 네 이제 하트는 요것도 아니고 요것도 아니고 요걸로 통일합니다 네 네 네 또 하고 네 하늘에 찢겨지게 자 가운데 한 번 줘 네 가운데 한 번 더 네 파트는 네 두어 하나 네 둘 둘 셋 감사합니다.